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청소년들이 꿈을 키워가는 방과후 프로그램 현장인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서울시 동작구 보람의 청소년 수련관. 이곳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정책지원 사업인데요. 연중 무료로 운영되어 아동의 안전과 사교육비 절감이 가능합니다. 이런 거 여러 가지 배우니까 어떤 점이 좋아요? 그냥 친구들하고 친해지기도 하고 공부 성적도 올라가고 좋았어요. 교과학습 외에도 청소년의 흥미와 적성을 찾을 수 있는 자기개발 시간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오늘은 학생들의 창의력과 예술성을 깨우는 캘리그래피 시간이네요. 여기서 직접 이런 거 배우는 건 어때요? 새로웠고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오늘 수업에는 복권위원회 관계자들도 참석했는데요. 과연 오늘 수업에서는 어떤 작품이 탄생할까요?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멋진 작품이 만들어졌네요. 감사해요. 앞으로도 우리 복권기금은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화이팅! 더불어 행복한 세상 만들기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희망으로 가득한 나의 친구야 빛처럼 밝은 마음으로 너를 닿고 싶어 wordt 닿고 싶어 꿈으로 밝은 마음을ела 그يد으로pen 하는 개의 Brady